말기암 환자가 자살을 했다 그리고 전 재산은 미모의 간병인에게 남겼다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파중파는 오입해 수발이나 들게 되냐 고인이 살길 바란 간병인이었습니까? 죽기를 바란 간병인이었습니까? 다음번에 깨고 나면 참 호박하고 쓸쓸하지 안 돼 안 돼 그걸 호지되지 않아 용하야 어떤 생각은 자만을 부르고 자만의 욕심을 불러요 저는 꿈은 깨고 나면 참 호박하고 쓸쓸해요 그렇죠?